안녕하세요 게임놀이터입니다 구독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 마우스감도와 십자선 그리고 컨트롤로 설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ESC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진입하세요 저는 이미 세팅을 해놨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작법 있죠 일반 마우스감도를 6.50 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것보다 여기를 쿡 찔러서 6.50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면 더블클릭하면 모두 선택이 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도는 6.50 했구요 어 어 기본 어 마우스 dpi 가 800 입니다 기본 기본으로 된 상태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하 반전이 비활성 하구요 자 다음에는 어 우리 조준선 인데요 고급 설정을 누르시면 십자선이 나와요 정확도 표시가 활성 하구요 색상은 흰색이고 여러분이 맞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굵기는 1 십자선 길이 8 중앙 공간 14 불투명도 100 윤곽선 불투명도 50 점 크기 2 점 불투명도 0 해상도의 미래 활성화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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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자 다음에 음 소개할게 그거죠 게임 패드 인데요 자 수평감도 100 수직감도 100 자 그리고 여기서 매끄러운 조준이 85 조준감도 증가지수 95 상하 반전 비활성 좌우 반전 비활성 진동 활성화 뭐 끄셔도 됩니다 방해되시면 왼쪽 오른쪽 서로 전환 비활성 기존 왼쪽 오른쪽 방식 비활성 키보드 마우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제 사용 비활성 스틱감도 방식 설정 기하급수적 감소 증가 감도 증가 방식 인데요 여러분이 해보고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듀얼 센스 트리거 피드백 활성화 음 비활성화 자 이렇게 알아봤구요 뭐 다음에 접근성 있는데 이거를 카메라 진동 효과를 기본 그리고 hud 진동 효과 비활성화 메뉴 이동 감소 비활성화 음 카메라 진동은 줄어듬으로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구요 뒤로 돌아가서 제가 설정한 걸로 샘플로 플레이 해보도록 해요 같이 자 일단 PS5도 해보고 PC판도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진동 햄티 힉 피드백은 PS5가 굉장히 우수해요 하지만 에임이 조금 힘들어요 에임을 익숙해지시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구요 지금은 PC로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버워치가 뭐 바스티온 그리고 토르비온이 버그가 있다고 해서 잠겼다고 하는데 지금 풀렸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콕퀸 인데요 지금 캐릭터 선택 창에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구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조준점 보이죠 이게 제가 설정한 십자선 이에요 이런 십자선은 정콕퀸 보다 에임에 특화된 이렇게 소전에게 이런 필요한거에요 소전을 정밀하게 타기를 해보니 소전 소전으로 플레이하는게 낫겠네요 그리고 마우스 감도가 바꿨더니 빠릿빠릿합니다 자 어 꼭꼭 제가 설정한 값 말고도 여러분이 어 이걸 제가 추천한 설정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좀 더 감도를 잡아가면 됩니다 뭐해주는거지 어 저격수한테 가려구요 뭐야 자 자 그리고 싸울때는 너무 공개 어 너무 확 트인되서 싸우면 저렇게 저격수한테 당합니다 아까 저격수 있죠 저기 어디 있는데 제가 왔다갔다 하니깐 못맞춰요 저격수 저격수 저격수가 둘 있네 네 스포츠 으 remembered 슬라이딩 하면 좋네 펑 도 ¡ 아 os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마치 소저는 퀘이크 플레이 하는 느낌이라 해외에서도 퀘이크 하는 것 같다고 마이퍼만 오우 뭐야 자 눈 깜빡거리는데 그냥 저격수가 저 위에 있죠 일단은 저기 위도메이커니까 저쪽에 공격 딜러가 약간 부족할거에요 그래서 위에 있죠 자 죽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메춤이 왔다갔다 하면 못맞혀요 자 십자선 또 맘에 들구요 특전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도 제가 추천한 설정으로 하셔서 즐겁게 게임을 즐겨보시기 저는 정크랩 위주로에서 소저는 잘 못합니다 아직 이겠죠 제가 설명하면서 하느라고 자 경쟁전도 아닌데 굉장히 예민할 필요가 없죠 날 믿어 그럼 나도 널 믿어주지 이렇게 한판 제가 설정한 값으로 플레이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좋아요는 어 영상을 만드는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갑시다 슬라이딩 위험할 때 계속 슬라이딩 하면 됩니다 쿨타임이 좀 있긴 하죠 자 그리고 2키를 누르면 뭔가 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슬라이딩 딜원 정크 침대 정크 제가 메가든 슬라이딩 슬라이딩 어딘가 점점 마우스 침대 수 gri 쯍쯍쯍야 계속하자 라인하드스 1팀 잡고 이게 해킹다겠네 멜르치 아 디바 잡아라 멜르치 운전하고 있고 솜브라 들어가야 되는데 멜르치 짱 짱밖에 있습니까 아 자 패배입니다 자 아쉽게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노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